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차 예선 2차전 헨트와 포곤 슈체친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홍현석의 소속팀 헨트는 폴란드 스타디온 미에스키임에서 열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차 예선 슈체친과의 2차전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전에서 5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던 헨트는 합산 스코어 6대2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현석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후반 27분 교체 투입되어 그라운드를 누볐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에는 실패하였지만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치며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헨트는 오는 24일과 31일 키프로스의 강호 아포엘과 플레이오프전을 치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홍현석의 헨트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